자, 그러면 jQuery가 구체적으로 동작하는 모습을 한번 살펴보죠.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DOM을 통해서 여러분이 제어하려고 하는 대상에 해당되는 객체를 획득하는 방법을 배웠었잖아요. 자, 그것과 그것이 jQuery에서는 어떻게 코딩을 하면 동일한 효과를 내게 되는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여기 코드가 있는데요. 코드가 아주 복잡합니다. 이 코드 자체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신의 개발 환경에서 이 코드를 직접 실행해서 이렇게 동작을 시키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자, 우선 여기 있는 execute라는 저 버튼의 내용을 한번 보시죠. 자, 저 버튼은 저 버튼을 onclick, 클릭했을 때 이 onclick의 속성값에 들어있는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실행이 되는데요. 바로 여기 두 번째 괄호에 나오는 이 코드가 이 버튼을 실행했을 때 실행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이 박스에 있는 값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이 jQuery jQuery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제어할 때 얘 코드고, 똑같은 작업을 여러분이 DOM을 이용해서 제어한다면 이런 코드를 갖게 된다라는 비교를 하기 위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면 얘가 실행이 되는 것이고 얘와 얘는 같은 작업을 하는 것인데 얘는 jQuery, 얘는 DOM으로 했을 때의 차이점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것이 실행이 되면 그 결과가 예 그 결과가 여기에 반영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여기 있는 execute라는 이 버튼을 누르면 여기 있는 요 리스트들이 변경이 되는데요. 자, 여기 제가 인스펙터를 한번 열어봤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그럼 여기 있는 이 코드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ul 엘리먼트에 li 엘리먼트로 html, css, javascript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것들인 것이죠. 자, 제가 얘를 클릭하면 여기 있는 이 코드가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바뀌는가를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실행을 시키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 코드가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보세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 li 엘리먼트가 전부 다 style이라는 속성을 갖게 됐고 컬러가 붉은색으로 변경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 있는 코드도 바뀌었는데 그거는 뭐 같은 웹페이지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보시는 것처럼 dollar 하고서 li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li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문서에 있는 모든 태그들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jQuery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실행을 시켰고 그러면 jQuery 함수는 li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모든 태그들을 담고 있는 jQuery 객체를 리턴합니다. 그 jQuery 객체에게 여러분들이 css라는 메소드를 실행을 하면 그 jQuery 객체가 담고 있는 모든 li 엘리먼트들의 style값이 컬러가 붉은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jQuery로 코딩을 했을 때와 DOM으로 코딩했을 때의 차이점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jQuery로 했을 때는 한 줄로 끝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DOM을 이용해서 코딩을 한다면 이렇게 세 줄이 필요 여기 에러가 있네요? 여기 중가로가 빠졌네요. 네 줄이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DOM부터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이 DOM으로 코딩할 때는 보시는 것처럼 document.getElementByTagName을 해서 li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모든 태그를 조회해서 그것을 담고 있는 배열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배열에 있는 값들의 style값을 color로 style컬러를 red로 바꾸려고 하면 그 모든 객체를 하나하나 반복문으로 조회해서 이렇게 코드를 작성해야지만 그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jQuery를 이용하게 되면 일단은 이렇게 긴 코드가 보시는 것처럼 달러 하나로 짧아졌습니다. 코드 작성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해졌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li라고는 li에 해당되는 element들에 대해서 css를 하게 되면 이것을 통해서 조회된 모든 element들 얘와 얘와 얘 이 전체의 style의 color값을 red로 한꺼번에 바꿔주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 여러분이 선택한 element들을 대상으로 어떤 작업을 할 때 지금의 맥락에서는 color를 붉은색으로 바꾸려는 것이죠. 바로 그때의 jQuery를 사용하면 선택된 모든 element들에게 동일한 명령을 내리는 것이 내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복문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반복문은 jQuery가 내부적으로 동작해서 반복문을 사용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반복문을 사용할 필요가 없이 그냥 css color red를 하면 모든 li element들에 대해서 컬러를 붉은색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어때요? 바로 이런 면들이 우리가 jQuery를 사용했을 때의 장점입니다. 아주 빠르게 작업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고 코드가 짧아진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jQuery 기본적인 사용법을 알아봤는데요. 나머지 내용들은 조금 설명을 짧게 할 수 있겠죠. 지금 많은 걸 설명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일단 끊고 나머지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저 하겠습니다.